왜? 왜? 금방 갔다올거야 아빠 옆에, 아빠 옆에 슈퍼마트 작가 갔다올게 알았지? 시커메트 보인줄 잤네 어, 금방 갔다올게 어? 알았지? 세븐이 금방 갔다올게, 아빠 알았지? 슈퍼마트 세븐이 갔다올게 세븐이 맛있는거 사올라 그래 세븐이 소세지하고 아빠 술하고 알았지? 금방 갔다올게요 빨리 들어가 아기처럼 왜 그러지? 아, 넌 아기처럼 안 돼요, 빨리 들어가요 아빠 금방 갔다올게 뭐 사올까? 세븐아 뭐 사올까? 맛있는거 사올까? 간식 사올까 그러면? 어떤거? 세븐이 먹고 싶은거 사다줄게 어, 얘기해봐 뭐 어떤거? 세븐이 제일 좋은 천하장사? 아니면 그 캔에 들어가 있는거? 말을 해, 말을 똑바로 안 그러면 아무거나 사온다 니 이름 얘기 안 했으니까 금방 갔다올게 금방 갔다올게 금방 갔다올게 빨리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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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미식이야 빨리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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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 할머니 귀신 나온다 빨리 들어가 빨리 들어가 금방 갔다올게 세븐이 아빠 금방 갔다올게요 잘 있어요 빠이빠이 과자 사올게 과자 사올게 과자 사올게 예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